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 3명의 선수가 2024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는 지난 27일부터 제4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경기도 화성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장애인사격대회에서 박진호 선수가 금메달 3개, 이유정 선수가 금메달 1개, 심영집 선수가 동메달 1개를 따내며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한편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는 2012년 강주영 현 감독이 선수로 나가 금메달을 땄고 2021년 도쿄 패럴림픽 대회에서 심영집 선수가 동메달을 딴 바 있습니다.